본 영상은 카지노 시즌2 구화 미리보기 영상으로 실제 구화에 나오는 영상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8화 마지막에 나온 서태석이 참우식을 총으로 겨누는 영상 그 이후에 오히려 서태석이 참우식에게 반격당하게 되고 참우식은 서태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게 됩니다. 한편 서태석이 참우식에게 잡혀있다는 소식을 들은 승우는 참우식에게 가서 따지게 되고 누가 현행범을 이런식으로 데려가도 된다 그랬습니까? 여기서 승훈이 서태석을 현행범이라고 말한 이유는 서태석이 조영기와 친분이 있었던 건설회사 사장 아들을 죽이고 유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고 회장은 참우식에게 칼을 갈고 있었고 친동생과도 같았던 필립의 죽음이 참우식에게 사주받은 존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상구 역시 참우식에게 원한을 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구는 필립과 소정을 없애는데 참우식이 존을 사주하여 이 사건을 실행했음을 승훈에게 알리게 되고 참우식이 죽는 거잖아 왜 이렇게 이씨 갸부라고 참우식 조심해 또 뵙겠습니다.